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머물렀던 거제 해건강 호텔도 폐벌한지가 제법 됐습니다. 오래전 신혼여행 명소였는데 지금 사람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경남 거제시 해건강입니다. 저 위에 금강산에 있는 북한 해건강이 아니고 여기는 맨 남쪽 끝에 있는 해건강입니다. 한국 주천 관광지 백선에 선정될 정도로 경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옛날에 여기 거제 해건강 호텔 이용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호텔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뭐 제 나이하고 비슷한 그런 권령을 가지고 있고 불과 6년 전까지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폐벌에서 차 한대도 안보입니다. 오래전에 1970년도 80년도 때 역대 대통령들이 이쪽 거제도 지역에 오면 반드시 여기서 숙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호텔 이런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건강 호텔은 1974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죠. 해수로 따지면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런 건물이고 호텔 본관 옆에는 이렇게 별관이 따로 있습니다. 2층으로 된 건물인데 천정은 지금 막 스코어보드 같은 게 떨어져서 무너져 내리고 있고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공사를 제대로 한 건지 콘크리트 건물 자체는 아직 멀쩡합니다. 여기 별관도 마찬가지지만은 건물이 아주 옛날에 지었다 보니까 본관 호텔 쪽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상당히 보면은 오래된 구식 건물이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도 오고 저 혼자 이렇게 건물을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없고 고양이가 한 마리 뛰쳐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묵었던 호텔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유명한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많이 왔죠. 신혼부부가 여기 이 방에 와가지고 잠을 자고 아이를 가지면은 그 아이는 제왕이 된다. 그런 소문이 또 있어가지고 여기 신혼여행지로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폐건물에 오면 어김없이 저 침대에 보니까 사람이 잤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불도 있고 베개도 있고 불황자들이 와서 며칠 머물렀는지 난장판을 만들어놨네요. 근데 뭐 노숙자들도 봄이나 여름, 가을까지는 있지만은 이제 겨울이 되면 바닷가도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죠. 난방도 안 되고 한데 여기 테이블에 보니까 웬만한 또 생필품 다 있네요. 생수도 있고 뭐 양념통 여러가지 있는데 꽤 오랫동안 머무른 것 같습니다. 저기 뭐 TV는 나오지도 않는데 또 뭐 아무 필요도 없겠죠. 지금 옷걸이에 보면 옷가지도 몇 개 걸려 있습니다. 옷도 그대로 놔두고 잠적을 했나 또 뭐 안 좋은 사고가 난 건 아니길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 술판 버린 자국인데 흔적이 남아있네요. 술병인데 야 요새 뭐 노숙자도 좀 비싼 술 마시는 모양입니다. 소주병이나 보통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고급진 술병이 보입니다. 복도에는 아마 여기 직원이 버리고 간 건지 명암 수십 장이 바닥에 뿌려져 있는데 예전에 참 명성지였죠. 사람도 많고 야 그런 시절은 이제 다 가고 지금 해건강 쪽 분위기도 썰렁합니다. 여기는 단체로 머물렀던 방 같은데 방이 꽤 커요. 아 근데 보니까 지금 아이고 무서워서 뭐 들어가지도 못하겠습니다. 뭐 공포영화 촬영 세트장으로 쓰일 정도로 아주 흉측합니다. 호텔을 쭉 둘러다 보니까 야 이런 게 있네요. 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자세히 글을 읽어봤는데 길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고양이 무료 급식소입니다. 야 이제 노숙자도 급식하는데 고양이까지 이렇게 급식소를 또 차려놨습니다. 동물 애호단체에서 또 고양이 굶지 마라고 이렇게 계속 먹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영업을 중단한지가 6년 정도 됐고 이 호텔이 보니까 경매에도 또 한 번 나왔네요. 호텔하고 이 부지 5400평 해가지고 97억에 경매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낙찰 받은 사람이 매물로 내놓은 것 같은데 150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좁고 낡아가지고 아마 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겠죠.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렇게 또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길냥이가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아껴라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여기 바로 옛날에 선착장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인데 지금은 위험하다고 이렇게 길을 막아놨습니다. 유람선 선착장도 지금은 자리를 옮겨서 저 호텔 뒤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세월이 참 허무하고 무상하죠. 불과 몇십년 지나니까 이렇게 텅 빈 아무도 없는 쓸쓸한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 처음 왔는데 그때만 해도 주차장에 차 댈 때도 없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볐는데 지금은 이 동네가 정막강산이네요. 해금강은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진시황제가 불로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끝까지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그때 삼천명을 보내서 불로처를 찾으라 했는데 결국에 못 찾고 돌아갔답니다. 지금 건물 입구는 완전히 봉쇄를 해놨고 절대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1층 옛날에 카페 자리 같은데요. 여기 내부를 보니까 이렇게 집기류 다 치우고 횡한이 비어져 있는 빈 공간입니다. 호텔 앞에서 보면 해금강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해금강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호텔을 지어놨습니다. 요즘 날씨가 널뛰기를 하고 있죠. 이 동백이 지금 필 때가 아닌데 벌써 피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노숙자 고양이들을 위한 먹이를 주다보니까 지금 여기 호텔에 고양이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10마리 가까이 됩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 여기 와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제가 내려오다가 식당가를 쭉 봤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보였습니다. 선물가가 비싸다 하지만 거제도 물가는 심각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거제도 횟집에서 회를 사먹으면 창원에서 사먹는 거에 거의 2배 가격입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해금강 전체 영상을 음악 깔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안타깝게도 오늘 비가 와서 드론을 띄우지를 못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